여기에 젊은 남자를 개패듯이 패고 있는 늙은 파이터 실컷 때리던 늙은 파이터 마이크는 그 바람에 살아난 젊은 남자 결국 한 번의 판단으로 그 길로 파이터 은퇴를 선언한 마이크는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막노동의 일자리까지 알서맞죠 더 캐슬이라 불리는 고급 아파트의 철거 현장이었는데요 그리고 병에 걸린 딸을 보살피고 있는 한 남자 남자 이름 에릭슨 그는 돈에 쪼달리고 있었죠 거기다 신청했던 보험금도 나오질 않는 상황 그러던 중 교도소의 수감자 렌도가 칼에 찔리게 되고 렌도는 캐슬의 폭발 소식을 듣고선 에릭슨과의 면담을 요청하는데요 고조라는 에릭슨에게 그 소식은 교도관을 통해 조직의 보스 데미언에게 들어갔고 그는 퇴원하게 교도소에서 전화기를 꺼내듭니다 그렇게 다음날 여전히 망도동을 띄고 있던 마이크는 현장에서 친해진 조지와 철거 작업에 한창이었는데요 나름 꿀잼 포인트가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벽을 뚫던 마이크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돈 최소 수십억 이상이었는데요 우선 잘 숨겨두고 개를 노립니다 마이크의 퇴근과 동시에 디코는 캐슬의 철거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에릭슨도 마찬가지 딸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건물의 폭파까지 남은 시간은 90분 건물로 몰래 들어가는 마이크와 에릭슨 그리고 에릭슨을 발견한 데미언의 동생 디콘 일당 마이크는 돈가방에 환호합니다 로또보다 더 큰 액수인데요 자기들을 폐기물 처리업체로 소개한 디콘 일당은 관리인까지 죽이며 돈 찾기에 진심이었죠 한편 돈방 속에 앉아 즐거워하던 마이크는 돈을 열심히 찾고 있는 에릭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이제 급해졌습니다 돈을 챙긴 뒤 몰래 빠져나가는데요 디콘은 돈이란 걸 직감합니다 총을 든 디콘 일당역에서 도망치던 그때 열심히 도망치던 마이크 궁지에 물리자 어쩔 수 없이 나서는데요 전직 파이터와 조직원의 격투 하지만 체급에서 밀려 어려운데요 싸움이 길어진다면 위험합니다 마이크의 선택은 그러나 디콘 일당의 추격망은 빠르게 조여오고 결국 마이크는 궁지에 몰렸는데요 그의 결정은 일확천금의 꿈 오늘도 저는 로또를 사며 꿈을 꾸곤 합니다 은퇴한 격투선수로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마이크 쥐꼬리만한 교도관의 월급으로 갚을 수도 없는 집을 팔아도 택도 없는 빚이 생겨버린 에릭슨 형의 돈이 불타 사라지기 전에 300만 달러의 거금을 챙기려는 디콘 3명의 사내가 맞붙은 여기는 더 캐슬입니다 3월 17일을 개봉하는 액션 영화 캐슬포스 머니게임은 3명의 사내가 보여주는 구조 돈을 위한 사투를 아주 맛있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폭발이 90분도 채 남지 않은 철거 건물에 모인 3사람 과연 300만 달러의 거금은 누구 손으로 들어갈까요? 캐슬포스 머니게임 3월 17일 극장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